홍윤출의 Dreambox 안녕하세요. 홍윤출입니다. 오페라 카르멘의 하바네라 1절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렇다면 2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아조, 새 라는 뜻이죠. 어떤 새냐면 네가 콰예 믿다. 어떻다고 믿냐면 니가 잡았다고 믿는 새는 치다. 혹은 퍼덕거리다. 이런 뜻인데 뭘 퍼덕거리냐면 날개를 퍼덕거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 새는 니가 잡았다고 생각하면 곧장 날개짓을 해서 달아나 버리곤 하죠. L'amour, 사랑은 elle loin, 멀리 있대요. tu peux l'attendre, 어떨 때? tu, 니가, 부, 뭐뭐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 l'attendre, 그를 기다릴 수 있을 때. 여기서 그는 사랑을 받죠. 네가 기다릴 때면 사랑은 저 멀리 있고 tu ne l'attendre plus, ne plus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라는 부정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를, 사랑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때면 il est la, 그 사랑이 바로 la, 거기에 있대요. 기대하면 멀리 가버리고 기대 안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바로 가까이에 오는 아주 청개구리 같은 녀석입니다. L'amour est loin, loin tu peux l'attendre tu ne l'attends plus il est là L'amour est loin tu peux l'attendre tu ne l'attends plus il est là Tout autour de toi Autour, 뭐뭐 주변에, 주위에, 어디에? Ne, 뭐뭐에, toi 네 주변에 tu는 모든 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Autour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주 주변에 vite, vite 아주 빨리빨리 il vient 그는 vient 오고 sans va 가버리고 puis 그리고 나서 일흡이 양 그는 또다시 돌아오죠. 여기서 그는 사랑일 수도 있고 Loa zo 새일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 둘 다 남성 명사여서 일로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저는 둘 다 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 사랑을 새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새는 당신 곁에 빨리빨리 이렇게 날아들어왔다가도 금세 또 떠나가고 떠나갔다 싶으면 다시 금방 돌아오자. 밀당의 고수예요. Toutautour 연음합니다. Toutautour 도와 vite vite il vient s'en va puis il revient Tu crois 를 잡았다고 믿으면 그는 너를 evite 피할 거야. 근데 tu crois tu crois 피했다고 믿을 때면 il te tiens 그가 너를 잡을 거란 거죠. 오호 그러니까 잡았다고 생각하면 달아나고 그리고 피하면 오히려 내가 잡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히는 거죠. 앞에서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그에 네, l'a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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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our. 뒤는 후렴구의 반복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l'amour est enfant de bohème. Il n'a jamais, jamais connu de loi. Si tu ne m'aimes pas, je t'aime. Si je t'aime, prends garde à toi. Si tu ne m'aimes pas, si tu ne m'aimes pas, je t'aime. Mais si je t'aime, si je t'aime, prends garde à toi. Si tu ne m'aimes pas, je t'aime. Mais si je t'aime, si je t'aime, prends garde à toi. 네, 함께 지금까지 하반에라 배워보셨는데 어떻게 할만하셨어요? 네,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